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, 건물 및 토목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유신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9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10.7%, 비용의 증가율은 9.9%입니다. 매출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0.8%, 단기순이익률은 1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급여와 외주비용이며 그 외에 취급수수료, 복료생비 등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9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9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채투자하고 있습니다. 다만 설계라는 사업 특성상 자본적 지출은 많지 않습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87%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80%로 적절한 보유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초과청구공사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보다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조환원율은 17.7%로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5회 총 73억원 지급하였습니다. 이상 유신이었습니다. 천하